희연이랑 인생극장 셀프 찍고 들어오네요. 우리가 돈 하나를 키지는 말고 이거 혼자 밖에 없게. 버스? 왜 이렇게? 희생 언니? 얼마나 독학했어요, 언니. 아니요, 그냥 인터넷 이것저것 보고 뭐 참 똑똑하기만 하면 갈 때도 많고 먹을 때도 많는데 금방 인생극장 셀프 찍고 들어오네요. 카메라만 어서 더 일찍 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 다 나온 거야. 언니 진짜야? 이거 저 헬프가 있나 보네. 사실. 왜요? 우리랑 생각하다 이상한 게 됐는데 한번 가보시지. 아니요. 이제 와서 빨리. 지금 화장실에서 해야 돼. 거기서는 안 되겠다고. 그. 꼬마 안 돼, 지금? 안 되나? 여기 속으로 이렇게 던지면 딱 가려줘. 조심해. ishes. 안 된다. 여기 두 으아! 그냥 입는다. аний의... 입장. 하하하하 포장 안 나온 것 같아. 여기는 나만 독자나 봐. 독자네, 여기. 독자네, 여기. 독자죠, 10시 반, 이렇게 잤으니까.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자고 12시까지도 있을 거야? 아니, 이거 실험 한 번 해보려고 여기 뮤지움 어떻게 가나 이렇게 이거 약도 보면서 가보려고 한 번 해보죠 또 찍히겠지만 나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카피 응, 플레이스 뮤지움 진짜 여기 여기 땡큐 네 과연 나올까? 아니, 그냥 몰려면 가는 거지 뭐 그럼 평생 나 테스트도 못 해보고 죽잖아 네 스테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